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황혼 이혼을 한 60대 후반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드린 이 소개만 듣고도 헛웃음 지으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다 늙어서 이혼이라니 우습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저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 튜브를 들으며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면 사람들 삶이 참으로 다채롭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저도 이렇게 제가 사연까지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질 못했으니까요. 뭐뭐를 좋은 나이에 집안 어른의 소개로 만나 남편과 딸 둘을 낳아 기르며 저도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큰 굴곡 없이 이 정도 살아냈으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인생 아닌가 했죠. 하지만 복병은 이 황혼에 있었던 게입니다. 믿어지세요? 다 늙어빠진 남편이 이 나이의 마누라 속을 이렇게 바글바글 썩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남편은 평생 한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 후 호젓하게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했으니 이젠 원하는 거 실컷 하고 살라고 저도 남편을 응원해줬죠. 그러자 한 매쳤던 사람처럼 등산, 낚시, 볼링할 것 없이 이것저것 정말 많이도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다리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유분수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쏟네요. 바로 어제 겪은 일처럼 말이죠. 그날도 전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으로 막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한 남자가 찾아와 대뜸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상대의 목소리가 좋지 않아 제 목소리도 덩달아 투명스러워져 있었어요. 혹시 그놈 안 사람 되십니까? 맞습니다만 왜 그러시는데요? 대개 남편놈이 글쎄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났지 뭡니까? 지금 그놈 어딨습니까? 네? 어딨냐고요? 순간 지피는 게 있었던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낮잠 자고 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깨웠어요. 일어나봐. 지금 낮잠이나 쳐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당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어? 바람이란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멋을 내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게 귀가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사이 제 뒤로 따라온 남자가 잠이 덜게 얼떨떨해하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너냐? 내 마누라랑 바람난 놈이? 아이고, 아이고, 대체 누시오. 그것보다 이거나 좀 놓고 말하시오. 사교 댄스에서 만났다며, 어? 너보다 일곱 살이나 어린 내 마누라랑. 옆에서 듣자 하니 귀가 차더군요. 그 남자에게 멱살이 잡힌 채 흔들리면서도 남편은 제 할 말 다 하더군요.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 춤추는 게 어쩐지 귀티가 난다면서 날 먼저 꼬신 게 그쪽 마누라란 말이오. 그 년이 먼저 날 꼬셨다구요. 아유, 나이답지 않게 오태가 좋다고 그러질 않나. 코가 오똑하니 옛날 홍콩 배우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 남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쉬운 소린 됐고 이 년 놈들 내가 죽이고야 말지, 내가. 남자는 씩씩거리며 그렇게 남편을 계속해서 때렸어요. 얻어맞는 남편 놈을 보니 입술이 다 터지고 내일이면 멍으로 변할 생체기가 여기저기 생긴 것이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일단 그대로 잠자코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대로 혼줄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는 내 마누라랑 만나면 그땐 다 불사 질러버릴 줄 알아. 알았어, 이 노인네야. 근데 기대와 달리 이쯤하고 물러설 모양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죽일 기세로 달려들더니 몇 대 때리고 고작 이렇게 말로 경고나 하러 왔나 싶어 한심했죠. 혀를 차고 있는데 글쎄 이 사람이 몸을 돌려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씨도 남편 관리 잘하시오. 이게 뭡니까? 피차 서로 못 볼 걸 보겠시리. 그렇데도 지가 뭔데 저한테 이딴 소리를 합니까? 제가 썩난 목소리로 그 남자를 향해 말했죠. 피차 일반이잔수 초면에 선 넘지 맙시다. 그렇게 따지면 아저씨도 마누라 관리 잘못해서 바람나서 이렇게 남의 집에 뛰어온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계지라 입장이나 됩니까? 그리고 당신! 제가 남편을 향해 소리치자 남편이 놀라 벌떡 몸을 세우더니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빌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방금도 들었겠지만 저 남자 옆에 내가 날 먼저 꼬셨다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몸이 유연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떡 들러붙어서는 그러자 남자가 성인한 얼굴로 남편을 향해 말하더군요. 뭐라고 이 할배야? 더 맞고 싶어? 더 진입이라고 지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제가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헉! 듣자 듣자 하니 뭐? 사교 댄스? 바람?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 두 손을 모아 비는데 남편의 코에서 코피가 쓱 흐르더군요. 어! 코피! 여보! 나 코피! 나 코피! 어? 꼴 같지 않게 남편이 피를 보이며 제게 불쌍한 척 면상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꼭지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뭐야 이거? 한 쪽밖에 안 나오잖아. 네놈 한 짓 생각하면 터져도 싼 코피가 터져야지. 안 그러냐? 라며 제가 남편의 반대편 코를 향해 냅다 싸대기를 갈겼죠. 그러자 놈의 얼굴이 쩍 돌아가더군요. 이건 니가 날 배신한 대가고 그리고 제가 연이어 남편의 싸대기를 다시 쳤습니다. 이건 우리 애들을 기만한 대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 놈의 귀싸대기를 후려가긴 후 제가 말했죠. 그리고 이건 너 같은 놈을 믿고 한평생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복수다. 몰랐습니다. 이런 난리를 치르는 사이 딸 자식들이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남편 놈도 딸들을 봤는지 불쌍한 척 애들에게 빌붙으려 하더군요. 정아야 주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엄마 좀 말려다오 한순간 실수야 제발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그런 제 아빠를 외면했고 저는 남편 놈을 그대로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얼굴 볼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그렇게 남편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집 밖으로 내몰면서 보니 상가녀의 남편이 아직도 한쪽에 서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소리쳤어요. 당신은 왜 여태 거기 서 있는 거요? 난 이렇게 집 안 단돌이 했으니 당신 집은 당신이 알아 사시고 앞으로 피차 볼 일 없을 테니 가슈어 썩 내 집에서 다 꺼지라고 그렇게 돗대기 시장 같은 이 상황을 정리한 후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저는 남편과 황혼 이혼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이 지나도록 남편놈 생각만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TV에서 누가 바람 피우는 내용만 나와도 피가 거꾸로 솟구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저런 년은 지옥불에 튀겨 죽여야지 저게 사람이야? 인두껍을 쓰고 인간이 어찌 저럴 수가 있냐고? 소문에 누가 누구랑 붙어먹었다 이런 소리만 들려도 아주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바람이라는 소리만 나와도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곁에서 모든 걸 지켜봐서였는지 딸애들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을 겪어서인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하지만 의외로 일은 쉽게 풀렸습니다. 될 일은 노력 없이도 쉽게 되고 안 될 일은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된다더니 정말 큰 애 결혼이 꼭 그랬어요. 동네에서 거의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는 식당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오고 가며 서로 옷가지며 잡다한 것들을 나눠 쓸 정도로 꽤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엔가 그 집에 가 제가 푸념을 했네요. 우리 딸에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나 봐. 남자한테 도통 관심이 없는 건지 원 지 아빠한테서 그런 더러운 꼴을 봐서 그런가 싶어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진짜 사람 미치겠다니까. 정아가 정아가 올해 서른아홉 살인가 그렇지? 어 딱 마지막에 겨우 매달린 삼십대지 아직은 식당 여자가 손뼉을 딱 치며 말하더군요. 그럼 마침 딱 들어맞는 집이 하나 있어. 내가 아는 다른 집 아들도 결혼을 안 해서 부모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마흔 하나라던데 키도 헌칠하니 잘생겼어. 나이도 그렇고 내 보기엔 둘이 딱이네 딱이야. 그렇게 해서 그 집 아들이랑 선을 보였는데 둘 다 마음에 든다지 뭡니까.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속전속결로 보내버렸죠. 둘째야 어차피 타지나가 따로 살고 있어 그렇다 치고 큰 딸은 사십 넘어서까지 옆에 끼고 살기 싫더라구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딸의 시어머니 짜리 되는 사람이 글쎄 상견회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둔도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 나이 먹어도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공부만 하고 직장만 다녀 그러니 그게 흉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얘들 애 생기기 전까지만 제가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좀 가르치고 적적하지 않게 말동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그래봐야 1, 2년이죠 뭐. 애 생기면 바로 분가시킬 요량이니 그것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요. 요즘 누가 시댁사를 한답니까? 제가 적절한 말로 거절하려는데 딸애가 나서더군요. 네 그렇게 할게 어머님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설레발치는데 아무리 엄마라도 그 자리에서 방귀를 들긴 좀 어려웠어요. 지금 둘 사이가 워낙 좋으니 딸애로서는 걱정이 없었겠지만 어미로서는 좀 염려가 되더군요. 저는 딸애에게 신신당부 했죠. 뭐든 좋으니 언제든 속상한 일 생기면 이 엄마한테 가장 먼저 말하라고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저는 큰애를 후딱 치웠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딸애의 콧노래가 멈추질 않더군요. 이렇게 좋은 결혼 왜 진작 안했는지 후회된다면서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와 시모가 차려준 저녁 먹는 게 미안해서 설거지며 집안일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피곤한데 뭘 자꾸 하려고 하냐며 쉬라고 방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시부도 다정하게 대해주고 남편도 자기한테 잘한다며 요즘 같아선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웃는 딸애의 목소리에 세상 시름이 다 잊힐 정도였지요. 그러다 사돈댁에 큰 호재가 생긴 겁니다. 사위의 조부가 물려줬다는 시골의 허허벌판 땅에 개발 계획이 생기며 쓸모없던 땅이 큰 값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딸애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일이 어떻게 틀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서 말이에요. 세상에 이때부터 딸의 시모가 돈을 믿고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생기자마자 그 여자가 한 일은 국산 고급 세단을 한 대 뽑은 거였대요. 그러더니 나이 먹어 이제 곧 손주볼 여자가 체형 교정을 하러 다니질 않나 젊은 애들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질 않나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딸애가 매일 분통이 터지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한다는 거였죠. 왜 또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렇 있습니다. 딸의 시모가 자기도 이제는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나 뭐라나 하면서 돈 있는 여자들 모임에 들어갔다네요. 새로 산 차를 타고 다니며 그런 여자들과 허구헌 날 어울리다가 어느 날엔 집으로 몇몇이 놀러 왔더랍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애가 그 과일 중에 몇 개를 깎아서 차랑 같이 대접했대요. 그걸 보더니 손님인 여자 중 하나가 그러더랍니다. 어머 과일 비싼 거 잔뜩 들어있는 것 중에 싸고 맛없는 것만 깎아온 것 좀 봐. 너네 며느리 되게 실속 있다. 비싼 건 남겨서 자기 남편 주려고 그러나 보네. 아주 금실 좋다. 금실 좋아. 이 소릴 들은 딸에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 편하고 익숙한 거로 깎아 나가느라 그런 거지. 그런데 그런데 더 화나는 건 거기다가 시모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딸이 제 시모의 목소리 흉내내며 말하더군요. 아유, 너도 참 애들 금실이 좋은 건 맞는데 제가 그렇게 곰살맞게 머리 쓸 주제는 못돼. 그저 쥐뿔도 없는 집에서 커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말어. 그러더니 제 딸 아이를 부르며 예, 가서 과일 다시 깎아와. 친정에서 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든 손님들 오셨으면 가장 좋은 걸로 내와야지. 이게 무슨 궁상이니 궁상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공부만 하고 직장만 다녀서 어머니가 저 가르치신다고 끼고 사시는 거잖아요. 제가 못난 짓을 했다면 그건 다 어머니께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과일이 꽂혀있던 포크를 들어 제 딸아이에게 던지더랍니다. 잔뜩 성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야, 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과일이나 얼른 다시 깎아와. 없는 집안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천하고 무식하기까지 한 줄은 몰랐다. 사돈한테 전화해서 반품을 하던지 해야지, 원. 어머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느 안전이니 천하다느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게다가 제가 무슨 택배예요? 전화해서 반품을 하게? 보아하니 선물로 들고 온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먹으려고 사온 모양이신가 본데 과일은 알아서들 깎아 드세요. 그 길로 생하니 집을 나와버렸다네요. 돈 좀 만지게 되더니 사람이 사람이 맛이 가도 한참 간 모양이더라고요. 딸애가 그러더군요. 엄마를 욕하다니 시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렸다구요. 그 이후로 그 시모와 딸애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퇴근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 시모가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채 딸애를 불러 그러더래요. 이에 와서 얼른 저녁 차려 어머님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해두신 거예요? 내가 저녁을 왜 해야 하니? 나도 엄연히 며느리가 있는데 너도 양심이란 게 좀 있어봐라. 언제까지 계속 내 집에서 내가 해준 밥만 얻어먹을 생각인 거냐? 그럼 비슷한 시간에 퇴근해서 들어온 딸의 남편과 시부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고 했어요. 특히 딸의 시부가 제 마누라를 여러 차례 혼줄냈다더군요. 당신 정신 나갔어? 새아가도 그렇고 다들 종일 일하고 온 거 안 보여? 집에서 대체 뭘 하기에 이 시간까지 밥도 안 해놓고 있는 건데 당신 요즘 나사 하나 풀린 사람처럼 돈만 쓰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벼르고 있어? 어디 한번 나한테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렇게 시모가 딸애를 괴롭히다가 바깥 사둔 사이와 싸우는 일도 잦다고 했어요. 속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요절을 내줄까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사위가 제게 전화를 걸어 그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잘 지내시죠? 한서방인가 자네 모친이 내 딸을 없는 집 천한 집안 자식이라며 구박한다는데 내가 어찌 잘 지내겠는가 그 부분은 정말이지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버지께서도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시긴 한데 요즘 저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래 그건 그렇고 어쩐 일인가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신가 해서요. 장모님 모시고 와이프랑 함께 저녁 식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이 같이 밥을 먹는데 딸애가 그러더군요. 엄마 엄마 오늘 한서방이 엄마 모시고 왜 이렇게 비싼 식당에 온 줄 알아? 왜 뭐 좋은 일이라도 있니?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 딸애가 제 남편을 쳐다보자 사위가 제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정아 임신했답니다. 어머 이런 경사가 정말 잘됐구나 정말 잘됐어 저는 저희 어머니 문제 때문에 심려치 마세요. 아기까지 들어섰으니 이제 저희 곧 분가할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장모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더는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제 집 구해지는 대로 곧 나갈 거니까요. 딸애도 신나서 말했죠. 그래 엄마 더는 걱정하지 마.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어.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으라며 용돈도 주신 거 있지? 바깥사돈 사람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는 것에 저는 그만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젠 딸애가 제 시모한테 몹쓸 구박을 받는 일은 더는 없을 거란 생각에 눈물까지 핑 돌더군요. 그랬으니 이런 무지막지한 사건이 연속으로 터질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점을 보러 가면 하나같이 꼭 말년에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런 일은 이미 제 운명에 점지되어 있었던 걸까요? 한탄스럽기까지 하네요. 임신한 후 딸아이는 제 시모가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굴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행동했다더군요. 시부와 남편이 딸애에게 오로지 몸만 생각하라면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더 그러했겠죠. 딸아이가 들려준 제 시모와의 일상은 이러했습니다. 시모가 쫓아다니며 이런 식으로 애를 괴롭혔다네요. 글쎄. 얘 너 걸레 빨아와서 바닥 좀 닦아. 바닥이 이게 뭐니 더러워선. 너네 집에선 이러고 산다니? 당장 걸레 빨아와서 닦지 못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모를 향해 딸애는 조용히 말하곤 했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요 어머니. 뭐? 안 들려? 이게 아주 이젠 생쇼를 다 하고 앉았네. 젊은 년이 귀라도 먹은 거냐? 네? 생 뭐라고요? 어머니가 하도 소리를 지르셔서 저 이명이 오나봐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기한테 영향 없이 치료가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럼 저 병원 다녀올게요. 번번이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이제 곧 집 구해서 살림살이만 갖춰지면 분갈 예정이니까 저와 사위 그리고 시부까지 딸애에게 조금만 버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직장에 다니는 애니 제 시모와 둘이 있을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어미로서 이렇듯 가슴 칠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그대로 애를 두지 말 걸 후회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 제 딸아이는 제 시모에게 세상이 뒤집힐 만한 큰일을 당하고야 말았으니까요. 그 전에 저 역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 천인 공로할 일이 뭐였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시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딸애와 사위를 이어준 여자가 하는 그 식당에 들렀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듯 식당에 들러 장본 걸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일신상에 얘기를 하다 말고 식당 여자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방정을 떨며 그러더군요. 아 맞다 빅뉴스 빅뉴스 자기네 사돈댁 있잖아 갑자기 개발이네 뭐네 해서 돈벼락 맞고 나서 모가지 깁스하고 다니던 그 안사돈 그 여자 얘기 들었어? 또 무슨 얘기? 그 여자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쫓아 모임 들어갔다더니 골프도 시작했었다대? 이 얘기는 이미 딸에게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골프 모임에서 만난 옆동네 김씨 아저씨 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야. 자기 그거 알아? 몰라. 둘이 바람났대. 지금 소문이 쫙 따났다니까. 남들 눈피에서 같이 다니는 거 봤다는 사람이 숱해요. 그년이 지금 뭐가 어떻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욕지거리를 뱉어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람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딸의 시모가 제 안사돈이 바람이라뇨?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안사돈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3일 동안 몰래 안사돈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됐죠. 그 여자가 바람이 나도 백번 천번 확실히 났다는 것을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딸애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여자와 한순간도 더 같이 있게 하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라도 당장 한서방이랑 우리 집에 와이스라고 할 작정으로요. 정안이 안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다. 당장 짐 싸서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저에게 전화한 딸애가 울며 하소연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정아야? 엄마 나 유산된 거면 어떻게 하지? 우리 얘기 잘못 됐으면 나 진짜 어떡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딘데 말해봐 지금 당장 엄마가 그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사위가 제 전화를 받더니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도착해 보니 딸애가 침대에 누워 링게를 막고 있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셨어요 장모님? 제게 인사한 사위가 딸애에게 말했어요. 여보 잠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장모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딸애가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그냥 여기서 해. 안 돼. 당신 겨우 안정됐는데 멀리 안 가. 바로 문앞 의자 앉아서 장모님이랑 잠깐만 얘기하고 올게. 알았지? 사위가 딸애 이마에 입을 맞추자 딸애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밖에 오래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알았어. 편히 한숨 자고 있어. 앞으로 당신 내가 지킬 거니까 불안해 하지 말고 특히 엄만 절대 점은 못 넘어올 거니까 아무 걱정 마. 말을 마친 사위가 몸을 낮춰 딸애를 꼭 안아주더군요. 둘이 하는 이 대화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일 역시 그 옆 헌내가 일으킨 짓이라는 사실을요. 한서방 무슨 얘기인데 그러나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하게 정아 혼자 있기 싫은가 본데 장모님 바로 문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우 진정시킨 건데 정아가 제 얘기 듣고 다시 흥분하거나 울면 안 돼서요. 제가 정아에게 가 말했어요. 딸 엄마 이 앞에 바로 있을 거야. 한서방 하는 얘기 바로 문앞에 서서 문 지키면서 들을 거니까 편히 한숨 자고 있어. 여기 이렇게 든든한 네 남편도 있고 널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네 엄마도 있으니까 알았지? 제 말에 딸애가 눈물을 흘리며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사위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달랬어요. 뚝 우리 여보 그만 울어요. 어? 이러다가 눈 짓 무르겠다. 자꾸 이러면 울보하게 태어난다? 그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아기가 잘못된 줄로만 알았거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난간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 뭡니까. 사위에 밉지 않은 타박에 딸애가 피식 웃으며 알았다더군요. 우린 그렇게 한참이나 정아를 안심시킨 후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딸애한테 말한 것처럼 정말 문앞에 딱 지키고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어서 얘기해 보게 그러자 사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게 비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정아 임신한 거 알았을 때 임시로 원룸이라도 구해서 둘이 나갔어야 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런 얘긴 그만두고 어여 전우 사정이나 말해보게 사위를 통해 들은 얘기를 여기에 옮겨볼게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고 머리가 쭈뼛쭈뼛 솟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때 일이 잘못됐더라면 저는 앞서처럼 저를 할머니라고 소개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은 사위와 딸이 이 병원 산부인과로 함께 정기 검진받으러 오려고 했던 날이었다더군요. 노산이니 만큼 고위험 산모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담당 교수님 스케줄 때문에 병원 예약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딸아이는 오전 반차를 했고 사위는 일단 출근했다가 얼른 미팅 끝내놓고 집에 들러 딸아이를 태운 후 함께 병원에 오려고 했었대요. 장모님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천만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 큰 돈을 왜 설마 바람난 남자한테 주려고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금을 사려고 하셨대요. 금? 갑자기 웬금 그래서 그 돈이랑 우리 애가 저렇게 누워있는 거라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건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위가 한 얘기와 딸에게서 전해드린 이야기를 섞어서 적은 것이니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위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알겠더군요. 왜 한서방이 악착같이 저와 둘이 따로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었는지 말입니다. 아침나절 잠깐 밖에 나갔다 온 그 여자가 화장대 문갑에 넣어둔 천만원이 안 보이자 병원 검진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있던 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랬답니다. 없는 집안 연인 줄은 알았지만 손벌옥까지 더러운 연인 줄은 몰랐구나. 그래 너 이년 내 돈 어쨌어 어? 내 천만원 어쩌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또 안 들리는 척 할참이냐 오냐 내가 오늘 아주 날 잡아 니년 귀를 뻥 뚫어주마 다시는 무슨 소리냐 말 못하게끔 말이야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돈이라뇨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너 정말 안되겠구나 왜 생사람을 잡으세요 정말로 제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은 생각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세요 수준 오라 그래 너 오늘 니 시애미 수준 한번 제대로 맛봐봐라 그리고 임신한 제 딸애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돈이 있던 안방에 화장대 문가까지 갔답니다 갑작스런 폭력의 딸애는 아기를 지키려고 배를 꼭 끌어안 따더군요 눈깔 뜨고 제대로 보란 말이지 내 돈이 분명 여기 있었다고 여기 그런데 돈에 발이 달려 없어지냐 아침까지 있던 게 왜 없어져 이 집에 지금 니년이랑 나밖에 더 있어 제가 안 가져갔다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손주 태어나기도 전에 일 치르려고 이러세요 어머님 정말 미친 거예요 그래 이년아 나 미쳤다 임신 좀 했다고 아주 기세등등 해서는 지씨엠이랑 남편 앞세워서 꼴 같지 않게 나대는 거 보면서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 여자가 임신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애핑계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돈 어딨냐고 돈 이 버러지 같은 년 니 가난한 친정에 빼돌리려고 나 몰래 숨겨뒀지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제 딸아이는 배를 감싼 제 손을 절대 풀지 않았다고 해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생긴 아이인데 무슨 짓을 해서든 애는 꼭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대요 얘기를 듣는 내내 정말 그 옆연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귀하디 귀하게 키운 내 새끼를 도둑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홀몸도 아닌 애를 어찌 그리 험하게 돈 어디냐고 내 돈 이년아 입이 붙었으면 말을 해보라고 울긴 왜 처울어 니년이 한 짓이 있으니 처우는 거지 어 맞잖아 이 벼랑 맞아 죽을 년 그 여자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하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딸아이를 찾아 집으로 올라온 제 아들과 딱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엄마 지금 대체 뭐하는 짓이야 집으로 들어오던 아들이 상황을 보고 고함을 치며 달려오자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배만 보호하던 정화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 제 남편에게 가려고 했다네요 그때 그 여자가 돌아서는 정화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낚아채 끌어당기는 바람에 정화가 문간 모서리에 부딪히며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애를 안아 병원 응급실로 바로 온 거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엄마라는 여자랑은 당장 인형 끊을 겁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화를 더 제대로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 바깥 사돈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안사돈 아니 얘야 두 사람 다 얼굴이 왜 새아간 어디 있는데요 대체 이게 저는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제 가슴을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사위가 그런 제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안에서 딸애가 듣고 혹시나 또 눈물바람을 하게 될까 우리 모두 숨죽인 채 목소리를 낮춰 얘기했어요 그때 멀찍이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바로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쭈뼛거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게 보이지 뭡니까 저는 놀라우리 만치 빠른 속도로 벌떡 일어서서 그 여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여자의 뺨을 때렸어요 병원 경비들이 쫓아오고 난리가 났죠 경비 요원들에 의해 그 여자에게서 강제로 떼어내지기 전까지 저는 있는 힘껏 그 여자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돌렸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게서 떨어지기 직전 그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산채로 불지옥에 타는 느낌이 어떤 건지 내가 아주 한 번 제대로 줄게 그렇게 이를 악물고 뜯어낸 그 여자 머리카락이 양손으로 한 움큼 이더군요 사희랑 박가사돈이 병원 측에 사정 얘기를 한 후 그 옆 편내를 쫓아내는 것으로 그 일은 알아서들 마무리 지었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딸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곤 하나 소라는 피할 수 없었는데도 정신적으로 너무 고단했던 거겠죠 문 밖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이렇게 곤히 잠들 정도로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답니다 설령 나까지 지옥불에 튀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잠든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이나 보고 있는데 박가사돈이 사이와 함께 병실로 들어서며 말하더군요 안사돈 안사돈 가방 안에 둔 탓에 전화가 왔었는지도 몰랐다네요 전우 사정을 듣고 새아가랑 안사돈께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라고 못난 제 여편내에게 이리로 오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화만 돋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말씀하시죠 겨우 잠든에 깰까 겁납니다 저는 사위에게 딸을 지키게 한 후 박가사돈과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일로 우리 딸이 유산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새아가와 안사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제가 그 여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박가사돈께서는 이 일을 용서해 주시려나 봅니다 당황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는 박가사돈에게 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지난 3일간 그 여자를 따라다니며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 부분을 열어서 말이죠 박가사돈은 사진을 넘겨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제 딸이 제 딸이 이런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박가사돈에게 제가 권유를 가장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그런데도 그 금수만도 못한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살 요량이시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그 가족 안에 제 딸과 제 손주는 결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요 아이고 안사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난리인지 눈 크게 뜨고 상황을 제대로 보세요 상종 못할 그 여편네와 박가사돈이 갈라서든 아니든 우리 애가 이번에 겪은 일 저 이대로 절대 못 넘깁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톡톡히 해야 할 거예요 이제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고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저도 저지만 박가사돈도 참으로 딱하십니다 지난 평생이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아까 보여주신 사진으로 제 처가 바람난 건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사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아하니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듯한데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소문 다 났습니다 우리 애들 이어준 그 식당 아시죠 저도 거기서 처음 소문 들었어요 그런 여자가 내 딸 심이라는데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제가 식당에서 들은 얘기부터 조사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읊어줬죠 박가사도는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했나 보더군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놀란 것을 보면요 들어간 모임 중에는 골프 동호회에도 있었는데 거기서 아랫동네 김시를 알게 됐고 바람이 나서 여기저기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었답니다 3일 밤낮으로 뒤를 쫓으며 알게 된 둘만의 아지트 같은 곳도 일러주었고요 얘기를 듣는 내내 박가사도네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지며 잔뜩 움켜진 주먹으로 몇 번이고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눈에다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모든 걸 말해준 후 저는 딸애에게 돌아갔어요 지금으로서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제 딸이었으니까요 박가사도는 그날 제가 일러준 장소에 매복해 있다가 둔 연놈을 잡았다더군요 식당 여자에게 듣기로는 그 점잖은 양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마누라뿐 아니라 아랫마을 김시까지 아주 개패듯이 패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김신의 집도 이 일을 알게 되어 숙대밭이 되었고요 그렇게 현장을 잡은 박가사도는 저한테 받은 사진과 현장에서 둘을 덮친 사실 등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제게 들은 내용이 모두 다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된 박가사도는 법이든 뭐든 일사천리로 일을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그 여자 탈탈 털려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렇게 뽐내던 차며 금부치할 거 없이 몽땅 털려서요 산 세월이 있으니 재산 분할은 좀 받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마저 제 딸아이한테 위자료로 주고 아주 개털이 됐죠 분가를 준비 중이던 딸과 사이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바깥사도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다더군요 딸의 말이 아버님같이 어진 분과 같이 아이를 키우면 그저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인성이 갖춰질 것 같다면서요 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바깥사돈이 보기 드물게 현명하고 강단 있으며 성품까지 좋은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한참 뒤인 지난 12월 딸아이는 무사히 아기를 출산해 우리에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애를 너무 잘 봐주신다며 딸애는 너무나도 좋아했죠 벌레만도 못한 그 여자가 없어진 후 이렇듯 우리 두 집안엔 모두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제게 쫓겨난 남편도 그렇겠지만 그년도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렇게 홀로 노년을 쓸쓸히 맞이하겠죠 둘 다 고독사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출산하고 처음 맞는 올 설날에 딸애가 집에 오더니 제게 재밌는 소식을 하나 알려주지 뭡니까 마치 보너스처럼요 엄마 엄마 그 여자가 명절 아침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으로 찾아왔었어 꾀재재한 몰골로 찾아와선 아버님을 붙잡고 빌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도저히 이렇게 못살겠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여보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고 당신이 여기로 이사온 거 알고 물어 물어 용기내서 찾아왔으니까 제발 나 내치지마 말아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울더래요 그래도 딸애 시부한테서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딸애를 물고 늘어졌다지 뭐예요 예 세아가 이 사람이 니 말은 잘 들어주잖니 제발 날 좀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다오 내가 잘할게 우리 처음엔 그래도 좋았잖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어? 그래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그렇게 잘해주다가 돈 좀 생겼다고 그렇게 우리집 우리 엄마 저까지 싸잡아 무시하고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다들 내 앞에서 설설 기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돈이란 게 사실 무서운 건데 니가 그러질 않으니까 게다가 남편도 아들도 니 편만 들고 내가 아 그러고 보니 아이고 예뻐라 얘가 내 손주니 그때 사이가 제 어미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 손주라는 거예요 애를 죽이려던 사람이 지금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그래도 할미인데 그때 딸의 시부가 호통을 치며 그랬다네요 꺼져 내 손주는 벌레만도 못한 너 같은 할미 둔 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한 짓이 있는데 우연히 여길 알게 됐더라도 모른 척 죽은 듯 살아야 맞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찾아오길 경찰에 신고해서 적금금지 명령이라도 받아줘야 더는 그 더러운 면상 안 뒤밀겠어 어 참 웃기죠 이제와 뭘 어쩌겠다고 찾아와 구질구질하게 구는 건지원 딸이 제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놓이더군요 혹시라도 딸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하고 근방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번듯하고 널찍한 아파트로 들어간 딸에는 신혼초에 그랬듯 지금도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나 보더라고요 출산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둘째도 낳을 거라며 계획에 한창 들떠을 정도로요 언제부턴가 둘째 딸 주아도 제 언니 보며 형부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했을 정도니 이만하면 꼬였던 제 말년운 잘 풀어낸 거 맞겠죠 요즘은 웃음 난리만 가득하네요 좋은 혼처가 들어와 둘째도 곧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복이란 게 별거 있나요 이렇게 가족끼리 웃으며 오순도순 살아가면 그게 바로 행복인 거겠죠 아무쪼록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